저는 30대고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 유부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정도 지난 이야기예요. 그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는 아직 아이는 없지만 남편과 알콩대콩한 신혼을 즐기고 있었던 때였어요. 남편과는 기나긴 7년이라는 연애 끝에 결혼에 꼬리냈습니다. 대학교 cc로 만난 저희는 참 연애 기간 동안에 지지고 붓고 많은 사건이 있었죠. 7년이나 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 그리고 어렸다 보니 다양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제가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트러블은 있을지언정 다른 여자를 만나 제 마음에 대못을 박을 사람은 아니라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졌고 저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30 전에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던지라 29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어린 나이에 결혼하다 보니 사실 모아둔 돈 같은 건 없었습니다. 남편이 좋은 기회로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 모아둔 돈이 조금은 있었지만 당연하게도 집을 사기에는 무리가 컸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시가도 마찬가지로 지원해줄 돈은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 친정엄마와 함께 새 식구로 살게 되었어요. 시가에는 아버님도 계셨기 때문에 함께 살게 되면 식구가 많아지지만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편이라 남편이 들어와도 새 식구밖에 안 됐습니다. 또 엄마가 혼자 살기엔 적적하시고 무섭다고 하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저희는 엄마의 배려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7년이나 연애했는데 또 함께 살아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부딪힐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의 영원한 동반자가 된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생활 2년차 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엄마가 급격하게 아프시게 되셨어요. 병원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그렇게만 말을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돌아오신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늙어서 너희들에게 왜 민폐니? 나 그냥 요양원이나 들어가련다. 어차피 하는 일도 없고 요양원 가서 맘 편히 유유자족 지낼래. 요즘 그런데 물 좋고 공기 좋다더라. 라며 저희에게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요양원은 다들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조차 안 했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부모님 요양원 보내는 문제로 참 많이들 싸우잖아요. 사실 남편에게까지 아픈 엄마를 돌봐줘야 한다고 부담을 지게 하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께서 먼저 요양원에 보내달라 노래를 부르시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을 알아보게 되었고 다행히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시설 좋기로 유명한 요양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상황을 설명한 뒤 결국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복작복작 세 식구가 함께 살던 집에 둘만 남으니까 왠지 마음도 허전하고 집안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엄마의 깔깔 웃는 웃음소리와 요리하는 냄새 잔소리가 전부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우울증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친엄마의 빈자리를 메꿔주려고 부더니 노력했어요. 라고 남편이 배려하는 말을 해줬지만 사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 자체만으로 부류녀가 된 것 같고 남편의 위로가 마음까지 잘 와닿진 않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하니 부부관계도 살짝 안 좋아졌습니다. 와이프가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맨날 침울해져 있으니 저 같아도 그랬겠다 싶긴 해요. 어쨌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기점으로 생활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같았다면 6시에 칼퇴근을 한 뒤 함께 저녁을 먹었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9시 10시 심지어는 자정을 넘겨 들어온 적도 많아졌어요. 저는 그때마다 남편을 쏘아붙였습니다. 뭐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연락이라도 해주던가 문자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여자 생겼니? 그런 거 아니야. 나 피곤하다. 회식이 좀 잦아졌을 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나가서 남들한테 물어봐. 이상한 사람이 누군지. 여보, 나 지금까지 일하느라 진짜 피곤해서 자고 싶거든. 그만하고 나도 좀 쉬면 안 될까? 그때마다 남편은 이렇듯 상황을 회피하곤 했죠. 바깥에서 일하다 들어와서 피곤하다는데 더 쏘아붙일 수도 없고 저도 참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그날도 자정을 넘겨서 들어오는데 제 화가 폭발하고 말았던 거죠. 술 냄새도 풀풀 풍기는 게 진짜 진상이다 싶었어요. 오늘도 회식했어? 아주 주마다 회식이니? 어떻게 금요일만 되면 그렇게 회식이 맨날 잡혀? 솔직히 말해. 회식한 거 아니잖아. 그냥 기다리지 말고 잘하니까 왜 말을 안 듣고 그래? 네가 저번에 뭐라고 해서 오늘은 중간에 문자도 보냈잖아. 지금 문자가 중요해? 문자로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 또 자정이 넘었잖아. 진짜 뭐 하자는 거야? 회식이 왜 그렇게 늘어났는데? 늘어났다고 해도 예전엔 맨날 회식 빼고 왔잖아. 그런데 왜 요즘은 안 그러는데? 요즘 거래처랑 좀 틀어져서 바쁘다고 했잖아. 회식이 아니라 거래처 만나고 다니는 중이야. 회식할 시간도 없다 요즘은. 그만하고 자자. 뭘 맨날 그만하고 자자는 거야. 시작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새벽 내내 아주 대판 싸우고 말았고 남편은 잠도 못 잔 채로 다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일찍부터 나가 일해야 하는 사람에게 너무 심했나 싶어 제 마음도 계속해서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싸울 바에는 그냥 다시 엄마를 데려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모시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대강 알기 때문에 늘 포기했어요. 집에 환자가 있으면 화목했던 가정도 점점 서로 예민해지고 힘들어짐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먼저 지찾은 건 제 쪽이었어요. 점점 늦게 들어오더라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늦는 거였고 다른 날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저보고 얘 네가 너무 남편 들들붙는 거 같은데 요즘 회식한다고 자정 전에 들어오는 남자도 드물어. 내 남편도 일주일에 세 번은 늦게 들어온다. 그런데 나는 좋기만 하던데 그냥 너도 너만의 시간이다 생각하며 즐겨. 라고 충고하더라고요. 저는 그런가 싶어서 그냥 남편에게 화를 내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말대로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잤어요. 제가 화를 내는 빈도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남편의 늦은 귀가 빈도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제가 화를 안 내니까 괜찮은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늦게 들어오던 사람이 두 번 세 번. 그때 제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불법 유흥업소들로 가득했을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이런 데에 다니는 건 아닌지 속으로 엄청 의심했거든요. 사람이 계속 그런 것들만 찾아보고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갔습니다. 차라리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듯 막상 얼굴을 보면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면전에 대고 너 요즘 바람피우고 다니는 거니 같은 말이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점점 괜한 의심을 해서 생사람 잡는 것 같은 기분에 모든 생각을 놨습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생각하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제 우울증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무척이나 좋아했죠. 갑자기 제가 활기차 보이니까요. 여보 우리 오랜만에 주말에 등산하러 갈래? 우리 어머님이랑 셋이 같이 자주 다녔었잖아. 좋은 공기 잔뜩 마시고 오자. 아님 계곡가서 놀다가 백숙 한 마리 뚝딱 하고 올래? 남편도 신났는지 제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산타는 걸 좋아하셔서 남편이랑 자주 갔었거든요. 추억도 새록새록 나고 안 간지 오래됐다 싶어서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백숙백숙하고 노래를 부르길래 백숙집에 가서 한 그릇 먹고 산을 타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산을 타기 시작하니 엄마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갑자기 산을 타다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갑자기? 내가 뭐 잘못했어? 산 타니까 너무 힘들어? 지금 당장 내려갈까? 어디 다쳤어? 발목 삔 거야? 그런 거면 얼른 말해줘. 내가 업고 화산할게. 당장 병원 가보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엄마 생각이 너무 나서. 나 우리 엄마 너무 보고 싶어. 하면서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어요.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지 엄청 쳐다보시더라고요. 부끄럽긴 했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런 거면 말을 하지. 나랑 같이 어머니 뵈러 가면 되잖아. 지금 당장이라도 갈래? 바로 요양원으로 출발할까? 여보 요즘 맨날 바쁜 것 같고 나는 운전할 줄 모르니까. 거기가 공기는 좋은데 대중교통으론 찾아가기 힘들잖아. 주말에는 시간 많은데 왜 말 안 했어? 어머니 당장 뵈러 가자. 됐어. 엄마 보면 또 울어버릴 것 같아. 남편이 토닥토닥 저를 달래주다 보니 어느 순간 괜찮아졌고 다시 저희는 산을 타기 시작했어요. 사실 엄마를 보러 가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 말대로 주말에 남편에게 부탁해도 되었고 요즘은 택시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엄마를 보러 가지 않았던 건 글쎄요. 일종의 죄책감이었던 것 같아요. 아픈 엄마를 요양원이라는 곳에 갖다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고 엄마의 아프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무서울 것 같았어요. 요양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병세가 심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픈 엄마의 모습을 보기가 두렵다는 감정이 막연했습니다. 저 참 나쁜 딸이죠? 네 알아요. 여하튼 그렇게 등산을 마친 뒤 남편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남편에 대한 의심은 싹 사라졌을 거예요. 남편이 점점 수상해지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남편의 월급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남편은 용돈을 받아쓰고 있습니다. 남편과 합의해서 월 50만 원씩 남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은 아예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에 쓰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남편의 카드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큰 금액을 남편이 사용했더라고요. 그것도 얼마 전에 말이죠. 거래처를 보니 백화점 명품관에서 사용한 것 같았어요. 너무 수상한 내역에 저는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여보 카드 내역 봤는데 얼마 전에 루이비통에서 돈 썼더라. 용돈으로 명품 뭐 산 거 있어? 왜 나한테는 말 안 해줘? 뭐? 왜 남의 통장 내역을 뒤지고 그래? 뒤진 게 아니라 우연히 보게 된 거야. 그런데 왜 대답을 못하고 화를 내? 내 거 막 보지 마! 하면서 외려 저한테 막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뭘 샀는지 확답을 듣진 못했습니다. 금액대를 보아하니 가방을 산 건 아닌 것 같고 스카프 정도인 것 같았는데요. 제게 깜짝 선물을 하려고 한 거였으면 저렇게 반응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시어머니 드리려고 샀는데 저한테 말 안 한 건가 싶었죠. 저희 엄마는 요양원에 있는데 시어머니한테는 명품 선물 해주면 제 기분이 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살짝 떠봤지만 전혀 아닌 것 같았어요. 사실 남편의 용돈 사용처에 대해서는 절대 참견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을 한 탓에 더 따져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말처럼 제가 몰래 남편의 카드 기록을 본 건 맞으니까요. 아주 찝찝한 마음에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친구는 네 남편 바람난 거 아니야? 다른 여자한테 명품 사다 바치는 중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확실하게 알아봐. 라고 말했어요. 바람 끼는 초장에 잡아야 앞날이 편하다면서 말이죠. 저는 괜히 흔들렸지만 부부 관계가 회복된 후로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의 의심보다는 내가 아는 남편을 믿자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보다 남편의 수상함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정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저도 나쁜 쪽으로만 상상의 나래가 펼쳐졌습니다. 사실 남편의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또 영문을 알 수 없는 카드 내역까지 대체 어떤 여자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때까진 확신이 아닌 의심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소와 같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돌리는데 제가 원래는 집안일을 잘 하질 못해요. 원래 엄마 계실 때는 도맡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래도 분류하지 않고 돌릴 때가 많은데 그날은 참 이상했어요. 그날은 빨래를 돌리는데 열심히 하나하나 흰 빨래의 검은 빨래를 분류하고 뒤집어진 속옷이나 양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흰 와이셔츠 소매 끝에 희미하게 묻어있는 붉은색 여자 립스틱 자국을 말이죠. 그건 제가 취업을 축하한다며 선물했던 와이셔츠 한 벌이었어요. 처음에는 멍하니 이게 뭐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립스틱 자국이라는 걸 알자마자 눈앞이 흐려지더라고요. 제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봐도 컬러가 제가 쓸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쯤 유행했을 법한 짙은 자줏빛 컬러라고 하나요? 저희 엄마나 쓸 법한 올드한 립스틱 색깔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립스틱 자국인 줄 못 알아봤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저는 충격으로 굳었고 그 와이셔츠만 제외한 채로 빨래를 돌렸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정확한 외도의 증거잖아요. 소매 끝에 묻은 립스틱 자국이라니 회사에서 여주권 입술에 뭐가 묻었다고 닦아줬을 리도 없을 테니까요. 평소 연애 때 이런 일들로 속 썩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남편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배신감도 더욱 크게 느껴졌죠. 왜 연애 땐 안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바람질인지 화도 났어요. 연애 시절이 그랬더라면 가차없이 남편을 버렸을 테니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아이가 없으니 이혼이 어렵진 않을 테고 엄마는 다시 요양원에서 모셔온 뒤에 둘이 살아야 하나 현실적인 이런저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보니 점점 분노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머리가 화끈화끈 불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직 일말의 기대는 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실수로 서류를 넘기다가 여직원의 입을 살짝 스쳤다든지 하며 묻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남편을 조금은 미끼로 생각하고 퇴근해서 돌아온 뒤 의심 정황을 확인해 보자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습니다. 있잖아. 어?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고 저는 그의 넥타이를 받으면서 넌지시 떠보는 듯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요즘 점심 누구랑 먹나 해서 갑자기? 나야 구내식당에서 먹으니까 그냥 우리 팀끼리 같이 내려가서 먹지. 딱히 누구랑 먹는다는 건 없는데? 그냥 다 같이 내려가서 먹어. 뭐 옆에 여직원들 앉아? 우리 팀의 여직원 둘 뿐인데? 그래서 그런지 맨날 둘이서만 붙어먹던데 몰라? 내 옆에 앉아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 왜 갑자기? 흠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신곡기는 오늘 저녁은 뭐야? 딱히 찝찝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저는 미심쩍은 눈으로 일단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이 잠잘 때 충전 중인 핸드폰을 들고 나왔어요. 연애 기간이 길어서 남편의 비밀번호나 패턴 따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얼굴로 잠그는 거라 지문 인식이 많은데 그런 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비밀번호나 패턴을 걸어놓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걸로 남편 핸드폰을 열었어요. 일단 카카오톡을 한번 싹 훑혔는데 딱히 이상한 구석은 없더라고요. 그냥 일 얘기뿐이었고 대화하는 여자도 한 명 없었죠. 하지만 이건 대화방 나가기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으니 제 검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함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하는 중이세요? 오늘도 보고 싶네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늘 아름다우신 여자는 제 인생 중 세 번째. 처음 봤을 때도 지금 모습도 항상 아름다우십니다. 이게 아내가 아닌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메시지였을까요? 어찌나 철저하게 바람을 숨기려는 건지 저 장명이 글쎄 장모님인 거예요. 누가 장모님한테 이딴 문자를 보내나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메시지 내역을 위로 올려보니 이외에도 다른 문자가 많았죠. 저는 남편이 이렇게 다정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날 처음 알았네요. 그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확인하다가 속이 울렁거려서 더는 못 보고 장모님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문자방을 나갔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장모님이라고 저장된 여자 외에도 남편에게는 두 명의 여자가 더 있었어요. 어떻게 유부남이 세 명의 여자를 돌아가며 만날 수 있었는지 참 바쁘다 싶었죠. 이 여자들은 그냥 저장도 안 해놨더라고요. 그 여자들은 조금 덜 공들이는 중인지 멘트가 장모님 내역보단 다소 담백했습니다. 담백하든 말든 일단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건 확실해졌죠. 그렇게 믿었는데 제 남편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쓰레기였다니 그때 저는 정말 말 그대로 미쳤던 것 같습니다. 눈이 휙 돌아서 김치 냉장고로 달려갔어요. 김치 냉장고에는 저희 엄마표 레시피인 겉절이가 잘 담겨 있었죠. 저는 그걸 들고 남편이 쿨쿨 자고 있는 안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분노에 머리가 돌아서 아무런 생각도 안 났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김치 통째로 남편 얼굴에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이불 빨래는 어떻게 할지 주변에 튄 건 어떻게 정리할지 등등 아무런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저는 통에 든 배추 한입까지도 다 나오게 아주 탈탈 털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얼굴로 묵직한 배추 포기들과 김치 국물이 떨어지니 바로 깨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래? 미쳤어? 미친 건 너겠지. 너야말로 미쳤으면서 왜 나보고 미쳤다고 물어? 너는 정신병원에 가야 돼. 우리 엄마가 요양원 갈 게 아니라 네가 갔어야 했어. 하며 저는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음이 잘 되는 집은 아니라서 이웃집에서 저의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이웃분들께 너무 죄송해요. 어쨌든 남편은 눈과 피부로 들어간 김치 국물에 따가운지 손으로 막 비비면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도망치듯 달려가는 남편의 뒷꽁무늬를 쫓아가면서 겉절이 이파리들을 등짝에 마구 맞추면서 던졌죠. 남편은 계속 어프어프 세수를 하면서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한밤중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해. 라며 낯짝 두껍게도 나왔습니다. 저는 김치를 전부 그 등짝에 던져버린 뒤 세수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그의 핸드폰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구 울부짖으며 그 핸드폰 문자 내역을 남편 눈앞에 가져다 댔죠. 처음에는 눈이 따가운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엉엉 우니까 남편도 기를 쓰고 눈을 떴고 자기 핸드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장모님으로 저장된 핸드폰 문자 내역을 읽던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제게 라고 말했고 저는 기가 차서 눈물을 닦으며 소리질렀죠. 해명은 무슨 너 같은 놈이랑은 당장 이혼이야. 씻고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네 내연녀는 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얼굴 좀 보자. 지금 어딨니? 너 유부남인 건 안돼? 알고도 이런 미친 짓을 한대? 사람 가슴에 대못 받고 어디 둘이 잘 먹고 잘 사나? 내가 지켜볼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제발 내가 다 해명할 수 있으니까 어서 옷부터 입어. 여보 충격받을까봐 항상 피해왔는데 오늘에서야 모든 게 다 해결되겠네. 어물쩡 회유하며 넘기려고 하지마. 난 이제 너한테 존남이 다 떨어졌으니까. 걔한테도 김치국물 뿌려바를 테니까 네 내연녀 어딨는지나 말해. 어디 있냐고. 당장 내 눈앞에 데려다 놔. 하아. 세 명이나 되니까 데려오기 힘드니? 더러운 자식. 세 명이랑 재미 좋았어? 세 명 다 데려와. 무슨 김치국물을 뿌려. 흥분한 건 알겠는데. 좀만 진정해봐. 당신은 나에 대한 신뢰도 없어? 내 말부터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뢰는 개뿌리. 네가 그동안 보여준 한 볼을 봐. 맨날 집에 늦게 귀가하지. 게다가 무슨 병풍관에서 카드 긁어놓은 거 숨기지. 내가 오늘 뭘 받는 줄 아니? 네 와이셔츠. 내가 사준 와이셔츠. 거기에 여자 립스틱 묻어있더라. 네가 양심이 있다면 그 와이셔츠는 입지 말았어야지. 내가 너 취업했다고 선물해준 와이셔츠는 안 되는 거잖아. 남편은 제가 말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걸 알았는지 일단 진정 좀 하라며 저를 안 쳤어요. 당신이 무슨 기분인 줄 알아. 근데 이건 내가 말로 해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나아. 무슨 헛소리야? 나 씻기만 하고 당장 네가 말하는 그 여자분께 데려다 줄 테니까 좀 진정해. 너도 옷 입고 나갈 준비하고 있어. 차로 갈 테니까. 라는 거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남편의 말에 진정이 되었고 저는 김치통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내 언니에게도 똑같이 얼굴에 김치를 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저 정말 미친 사람 같긴 했을 것 같네요. 그때는 분노로 정신이 없어서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았는데 말이죠. 남편이 씻고 나와 옷을 입었고 저는 그때쯤 눈물이 멈춰 싸늘한 표정으로 품에는 김치통만 안고 있었을 거예요. 남편은 작게 한숨을 쉬더니 차키를 챙겼고 저희는 차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동하는 길이 익숙한 거 있죠? 뭐야? 니 잘난 내 언니 얼굴이나 보자는데 왜 여기로 와?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온 곳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계시는 요양원 말이죠. 우리 엄마 입원한 데서 간호사랑 바람이라도 난 거니? 아니면 뭐 보호사랑 바람 났니? 남편은 바람피다 걸린 사람답지 않게 참 덤덤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재화도 자꾸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차를 하고 내려서 병원으로 갔어요. 밤에 그날 일을 피워서 차로 이동까지 했으니 시간은 꽤 늦은 새벽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양원 내부로 들어가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앉아계신 요양사님이 저희 남편 얼굴을 보고 아는 죄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속으로 저 여자인가? 하며 의심을 품었죠.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말 죄송한데 혹시 지금 면회 될까요? 지금은 면회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환자분 주무실 거예요. 옆에 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꼭 지금 배워야 돼서 그래요. 그리고 제 와이프이자 환자 친딸입니다. 어머 그렇게 찾으시던? 네. 둘은 제가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아주 친해 보이는 게 황당했죠. 제 앞에서 저렇게 친근한 대화를 나누다니요. 점점 다시 뿌리나기 시작하는데 요양사가 원래 안 되는데 효심 깊은 거 제가 제일 잘하니까 오늘만 특별히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절대 소문내시면 안 돼요. 네. 다시는 이런 부탁드릴 일 없을 겁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라며 면회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내연녀를 찾아왔더니 갑자기 우리 엄마 평원엔 왜 와? 싶었죠.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사과를 빌려는 속셈인가? 하면서 속으로 가진 의심을 다했습니다. 저는 일단 면회하러 가는 길에 나 우리 엄마 망가진 모습 보는 거 무섭다고 왜 여기로 데려온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망가진 모습이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엄마는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엄마가 계신 것도 치매 노인 요양원이에요. 원래 제게 엄격한 부모였고 때론 친근한 친구였던 엄마가 어린아이처럼 바뀐 모습이 저는 너무나 두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면회도 한 번 못 갖고 그 사실을 피하기만 했죠. 이래선 안 된다는 걸 충분히 암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왠지 봐서는 안 될 걸 봐야 한다는 느낌도 있고 믿기 싫은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남편은 치매 노인인 제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는 말에도 강경하게 저를 끌고 갔습니다. 어 엄마 저희 엄마는 곤히 자고 있더라고요. 예쁜 명품 스카프를 아이처럼 두른 채 말이에요. 예쁘게 매지도 않고 어린아이처럼 리본을 만들어 걷고 열어놓은 게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작게 부르는 말에도 엄마는 새근새근 잠만 잤어요. 원래 잠귀가 귀신처럼 밝은 우리 엄마였는데 못 본 새에 주름이 더욱 깊어진 엄마를 보니 수도꼭지라도 열린 듯 눈물이 펑펑 흘었어요. 저는 안고 있던 김치통을 내려놓고 엄마의 머리카락을 할일 없이 쓰다듬었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깐 내 엄녀 같은 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엄마였던 모양이에요. 제가 소리도 없이 뚝뚝 눈물만 흘리자 남편이 옆으로 다가와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간 당신이 회피하는 것 같아서 나도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 병원에서 의사들도 굳이 당신에게 강요해서 안 된다고 오히려 트라우마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말에 어머니 이야기는 점점 하지 못하게 되었어. 그동안 집에 늦게 들어가서 미안해. 가끔 어머니 뵈러 퇴근하고 오느라. 근데 당신한테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더라. 당신도 속으로는 어머니 많이 보고 싶었을 텐데 하지만 무서운 마음에 보지도 못하고 카드 내역도 뒤졌다고 화내서 미안해. 그때 나도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 계속 사과하고 싶었는데 그럼 어디에 썼는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이거니? 저는 손가락으로 엄마 목에 예쁘게 걸린 스카프를 가르쳤습니다. 어. 생각해보니까 장모님께 변변찮은 선물 하나 못해드린 것 같아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스카프 하나 샀는데 어머니 미모야 안 따라오네. 그리고 립스틱 자국도 해명하자면 어머니한테 사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 근데 색연필인 줄 아시고 막 여기저기 그으시더라고. 내가 말리다가 조금 묻었던 거야. 미안. 미안해. 문자는 가끔 면회 올 때 그러더라고. 남편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 내가 장인어른을 한 번도 못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 가끔 문자라도 장인어른인 척 보내드리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되게 좋아하시더라.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남편이 보냈다면서 자랑을 했대. 그래서 어머니랑 친한 다른 환자분 두 분한테도 몇 번씩 보내드렸어. 이건 내가 오해하게 만들어서 당신한테 무척이나 미안해. 아니야. 전부 오해 풀렸어. 나야말로 무턱대고 의심해서 미안해 여보. 모든 의심이 싹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불효녀인 저를 대신해서 저희 엄마를 돌봐주고 있던 남편을 의심한 게 제 스스로 너무 미안하고 한심해서 자꾸 눈물이 나왔어요.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오르는 게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은 자꾸 흐르더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더라. 이런 사소한. 그간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 솔직히 어머니가 진짜 이런 데 혼자 남겨지고 싶어서 가셨을까? 아닐 것 같아. 나 때문인 것만 같아서. 나한테 부담이고 짐이라고 생각하셨을까 봐. 난 그때 말리지 못한 게 너무 재스러운 마음뿐이었어. 나도 그때 엄마를 버린 것만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 그래 알아. 너도 계속 우울해하고 마음이 불편하더라. 난 괜찮으니까 우리. 남편은 굳은 의지가 겨련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죠. 어머니 다시 모셔오자. 응 그러자 그러자. 저는 남편의 하애 같은 마음에 감동하여 다시 한 번 펑펑 울었고 저희는 열심히 자는 엄마 앞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눈물받아가 되었답니다. 정말 힘들겠지만 어머니를 다시 집에서 보살펴드리자고 이야기를 하고 엄마는 퇴원해서 다시 저희는 화목한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직 아이 같은 엄마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제 엄마도 제가 아이일 때 잘 보살펴 주셨을 테니 그걸 평생 갚는다는 심정으로 둘이 함께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의 하애와 같은 배려에 크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속상함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긴 하지만 제겐 든든한 남편과 하나뿐인 엄마가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